여러분 언제이든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살리는데 다할라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알려드리는 곳들은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재부름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절대 식물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분명 여러분들 중에는 올 한해 큰 번영을 얻어 재물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올해는 재물적인 변화가 아주 많은 해이고 이 기운이 나쁜 것이 아닌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그러하듯이 남들이 다 얻는 기운 또 당연히 누려야 할 이 기운을 얻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이 운이 좋네 운이 나쁘네 라는 식으로 이 운이라는 것을 누구나 항상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운을 좋아지도록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네 올해는 돈과 관계된 회의라 돈과 관계되는 것들은 유독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 중 집안에 있는 식물은 이 집의 생계와 관계된 것이니만큼 올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분명 이것을 잘 두고 있느냐 잘못 두고 있느냐에 의해 여러분의 한 해의 운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만큼은 절대 이곳에 식물을 두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올해의 재물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여러분이 마땅히 얻어야 할 올 한 해의 운을 다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 안에 식물이 있어 좋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쁜 일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 현관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무조건 정글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며 또 넓다는 느낌 안정적이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본의 집은 올해의 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집이고 또 이 집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올해의 금전운을 얻지 못할 집입니다. 하지만 2번은 올해의 큰 재물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집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1번의 집의 경우 식물이 현관 안에 있죠. 하지만 2번의 경우는 식물이 현관에서 들어와 현관 복도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대 현관 안에는 식물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작고 앙정스러운 귀여운 미니 화분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사진처럼 늘어지는 식물, 큰 식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현관 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거든 무조건 현관 안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그러면 최소한 운이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방에 식물이 있으면 재물운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방은 언제이든 이 집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곳이고 또 살려주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 식물이 있다면 올해 그 집은 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처음 보여드린 사진은 올해 금전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을 집입니다. 하지만 뒤에 보여드린 사진은 올해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집이에요.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네 원래 제가 주방 창가에 아주 작고 귀엽고 앙정스러운 미니 화분을 두 개 정도 두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는 창가의 경우는 식물이 막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앞서의 사진은 오히려 식물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분명 뒤에 사진은 단정하다는 느낌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식물은 어떤 경우이든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곳이 주방이고 주방 창가라면 이것은 무조건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방에서도 이 이외의 장소에는 절대 식물을 두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에 식물이 있으면 그 집에 재물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어떤 경우이든 식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식물로 인한 공간 침해가 생겨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화장실이 아주 넓은 집 공간이 아주 휑할 만큼 넓은 집이라면 뭔가 있어도 괜찮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화장실을 가지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무조건 나무 향이 좋게 나는 디퓨저나 방향제를 두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화장실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TV 옆이나 냉장고 옆에는 절대 식물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이 TV 옆이나 냉장고 옆에 있게 되면 전자파로 인해 그 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에이 우리 집에는 TV 옆에 식물이 있는데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말이죠. 네 그 식물 다른 곳에 두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것이며 또 더욱 많은 생기를 그 집안에 만들어 줄 것인데 스스로 생기의 양을 줄이고 있고 또 없애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올해는 TV 옆에 아주 작고 귀여운 미니 화분을 두시면 좋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시선에 행복함을 주어 여러분에게 재물적인 풍요로움을 만들어 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이든 TV 옆이나 냉장고 옆에 식물을 두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네 얘는 분명 불행을 만들 것이고 그 불행을 다 여러분이 겪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식탁에 절대 식물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식탁 역시 식물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장소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귀여운 방증맞은 미니 식물이 두 개 정도 있다면 나쁠 것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어떤 경우든 식탁 근처에 식물을 두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래야 최소한 식물로 인한 해는 입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침대 옆에 큰 식물은 올해 절대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역시 언제이든 불어하지만 특히 올해라면 더합니다. 네 올해는 번영의 기운과 재물운의 기운이 공존을 하는 한 해이기에 안방에 또 침실에 식물을 들여놓아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수적으로도 침실에 식물이 있는 것은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도 그 아끼던 난초나 매아마저 침소에 두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현대과학에서도 안방에 식물이 있으면 광합성으로 인해 밤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사람에게 큰 해를 주게 된다고 말을 해요. 네 가능한 방안에 식물을 두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그것이 큰 식물이라면 이는 몰래 여러분의 번영운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창가 쪽에 식물을 두십시오. 그러면 큰 번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히 모든 식물이 있어야 하는 곳이 창가이고 또 베란다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으로 번영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 두 곳인데 그 중 올해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거실 창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는 올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하는 일에서 안정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삶이 안정적일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올해 식물이 집안에 있어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한 집안에 있는 식물은 모두 이곳으로 옮기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은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풍수와 관계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물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입니다. 네 이런 풍수에서 그 집이 얼마나 명당인지를 보려면 그 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보라라고 한 말에서 연주하여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대로 꼭 해두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명당으로 만드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올 한해 큰 번영을 얻을 것이고 또 행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